한국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인한 첫 번째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기업은 이른바 엠비맨들이 깊이 관여한 곳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를 추진한 공사와 민간기업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권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 대상의 첫 타깃으로 한국 석유공사를 지목했습니다. 어제부터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석유공사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탐사 사업을 진행한 경남기업도 동시에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경남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성공 불용자금 3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 불용자금 제도는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을 빌려준 뒤 성공하면 원금과 추가금을 받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석유공사는 캄차카반도 사업에 1천억 원이 넘는 성공 불용자금을 썼지만 사업의 실패에 결국 총 투자금 3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은 2000년대부터 활발한 자원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남기업의 회장은 엔비맨이라고 불린 성환종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 전반을 겨냥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도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공사는 4조 원 넘게 투자한 이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한 메릴린치사에는 엔비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어 유착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민간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동관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볼리비아 사업을 추진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인사로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 자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행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대치동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부패 주범인 정준향 전 회장의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회원은 영포라인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 등 이명박 정권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야당 인사들을 끼워넣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사회이사로 영입하고 과다한 대접을 해줬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사회이사로 있으며 스톱옵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